21문제 나오거든요. 21문제인데 올해 나온 것 중에 입지기지에 최소금이 나왔어요. 8월에 개전되는 부분이라서 4월에 시험 받잖아.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안 나오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법이 원래 13문제가 있어야 했는데 한 문제를 버려가지고 12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법 4문제, 도전법 4문제 이렇게 된 거죠. 20문제가 된 겁니다. 원래는 21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입지기지에 최소금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풀 필요 없죠. 버린 거예요. 빼고 문제를 드린 겁니다. 20문제 중에서 국회법은 거의 다 맞춰야 되고 거의 다 맞춰야 되고 이 간평 문제가 우리 시험보다 쉽게 나와요. 그리고 건축법은 우리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도전법 있죠? 그건 아주 어렵게 나와요. 오늘 이거 도전법 보면서 멘붕 왔을 거야 아마. 찍으시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전 해설도 안 해요 그거. 왜 어차피 틀릴 건데 뭐. 그래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찍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더 해설 듣지도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찍어야 되겠구나. 넘어가시면 돼. 문제 들여다보지 마세요 거기. 일단 국회법부터 볼게. 1번 문제 볼게요. 맨날 하던 거잖아 우리가. 보세요. 기반인설과 해당인설의 연결이 틀린 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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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하는 거. 이거부터 동그라미 쳐봐. 공간 아니면 예지 뭐. 여기 도축장 뭐예요? 보건 위생이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지저분한 거 아니죠? 아 이거 냄새 나네? 그럼 동그라미 치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축장은 아이고 아이고. 기억나세요? 이거 딱 나와야죠.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공간 위생은 녹지 맞죠? 공공. 공공 형사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자 누구지? 하수지 어디 다녀? 방세청. 금방 풀어야 돼 직관적으로 이거는. 자 공동으로는 뭐 공급하는 거잖아. 유통 공급 전기수도가서 공급하는 거니까. 이건 금방 직관적으로 푸셔야 되고요. 맨날 하던 겁니다. 또 제가 답이 어디서 나가래요? 답이. 아니 공간 아니면 환경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 지문부터 풀어야죠. 가서. 순진당이 일본부터 딱 각 잡고 풀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정답 이거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아 나왔네 그래야지. 엊그저께 특강도 듣고 그랬는데 틀리면 안 되네. 광역도 시간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야. 여러분 군수는 도의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 나왔죠? 어떻게 끝나야 돼요? 있다. 본인 지정 못하니까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잖아. 있다. 자 2번.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어. 중앙. 그러면 X 그래야지. 지방 그래야지. 보이시죠?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보인다니까 또. 자 그럼 더 읽을 필요가 없어. 그죠? 틀린 거니까 내려가지 곧바로. 자 3번.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지체 없이 광역중앙인정기관의 장애에게 그 사실을 뭐해요? 통보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응? 누구한테 통보해야 돼? 누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하거나 변경했잖아. 그러면 시도이사나 시장군사한테 통보를 해야지. 중앙이 뭐 관심 있나?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있는 건데? 뭐하러 그런 걸? 동그라미 치고 다녀.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하나씩 봐요. 잘 궁금하면 이게 정확히 모르겠네. 그럼 이렇게 넘어가도 돼. 이런 것들은. 둘 중에 하나가 문제 푸는 요령이고. 요건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지 그리. 2년이야 3년이야. 3년. 그럼 틀렸네 이거는. 볼 것도 없네. 3년 지날 때까지 시장수의 광역계획권 승심이 없다. 그러면 도리사가 수립하는 게 맞죠. 숫자가 잘못됐네요 지금. 그리고요 정확히 맨날 우리가 외우던 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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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유사정보체계 있잖아. 몇 년 찾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정확한 답이 5번에 있네 지금. 엉뚱한 데 체크하고 있으면 안 되고. 5개 지문 그러니까 잘 모르는 지문 있잖아. 그럼 요거 세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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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려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전에 누누이 5개 중에 하나 무조건 답 나온다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한대. 정답 5번 맞나요? 네 5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자 도시공관리계획입니다. 도시공관리계획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 X. 자 여러분 1번은 어때? 국가계획 나오면 누구 나오는 거야? 국장. 2. 2반도 하고 결정도 하죠. 2번 할 수 있네요. 자 2번. 도시공관리계획은 하위계획 맞죠? 그러면 두 가지 계획.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광역도시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퍼펙트를 해야지. 맞는 얘기고. 어? 반가운 누구 나왔어? 주민 나왔네. 용산기지입니다. 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입해달라고 2반 제안할 수 있나 없나? 있죠. 왜 없겠어요. 가능하죠. 그리고 4번 보면요. 여기는 딱 여기다 똥라미를 쳤어야 돼. 문제풀이 연습이 잘 되신 분은 다 안 읽거든. 쭉 읽다가 키워드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틀렸네 그래야지. 맨날 연습하던 거 맞죠? 연습하던 대로 가서 풀고 오시라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거지역의 관리기를 위반하는데 옆에다 써야지 개발. 반사적으로 주상공 나오면 개발. 그럼 용도지역 중에 여기는 개발이에요? 보존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개발이지 뭐여. 주상공은 개발할 지역이잖아. 개발이니까 토지역 선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맞잖아, 지금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하나만 생략할 수 있는데 그게 토지역 선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여기 내려갈 것도 없어, 사실은. 답은 이미 나왔어. 정답 4번 맞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4번 문제 가볼까? 이거보다 더 쉬울 수는 없네. 여기 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 2종이잖아, 여기. 그럼 여기는요, 이거 나오면 안 되잖아. 3종이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럼 2종은 중층까지만 올려야 됩니다. 저층, 중층, 고층이잖아. 1종, 2종, 3종이잖아. 중층 플러스 고층이면 3종이 돼야 되겠지. 멀리 있지도 않네요,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지 뭐.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있나요, 지금? 손 한번 들어봐봐. 있는 사람. 여기는 읽을 것도 없어. 여기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면 일반 상업적이지 모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세요. 하나, 하나. 이거 오버.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 더 봐. 이거 집단 칠학을 찍으려면 개발 제한 구역이나 칠학 전미라는 거 맞나요? 맞아요. 이거 하나 체크하고 가세요. 만약에 자연 칠학 찍으려면. 녹관 농자 그래야지. 썩.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눈 뜨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자연 칠학 지구. 자, 자연 칠학 지구는 어디? 녹관 농자. 녹관 농자 안에 칠학을 정리한다. 이거는 매년 나와. 매년 나와. 매년 나오는 답으로 많이 나와. 녹관 농자. 자, 됐습니다. 이제 넘기죠. 다 맞췄네, 뭐.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지 마시고. 자, 5번 가볼까? 여러분, 우리 공동고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열심히 했잖아, 공동고. 틀리면 안 되죠. 맨날 배우던 거 하는 겁니다. 자, 오는 걸 찾아볼게요. 자, 여기 X를 해야지. 200만 초과해야지. 보자마자 X 해야 되고. 숫자 나오면 100만은 없거든요. 200만 초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도시개발구역이래요. 그럼 사업시회나 공동고 설치해야 됩니다. 규모가 잘못됐네요. 두 번째, 얘가 왜 들어와 그래야지. 심의 대상이잖아요, 심의 대상.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써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두 개만. 공동고 협의의 시민을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키워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이렇게 하시고. 자, 3번 가볼까? 여러분, 설치비용이 있죠, 이거? 이거 시행자만 부담하나, 같이 부담하나. 그리고 시행자 플러스 점용. 예전자 두 명 할 수가 맞잖아, 지금. 맨날 하던 거. 수익자 비용 부담이 적용돼서 점용 예전자가 함께 부담하거든요. 퍼펙트 그래야지,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 엄청 강조한 거 있잖아. 이거,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점용 예정자는 설치비용 내야 될 거 아니야. 착수되기 전. 부담액에 동그라미 치면서 세 글자잖아. 3분의 1. 이상을 미리 내야 됩니다.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너무 쉽다. 안전점검을 1년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한 번씩만 하면 돼요. 두 번까지는 오바고요. 이 밑에 내려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답은 이미 3번에서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 풀고 다음 문제로 쓱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됐습니다. 자, 6번. 이건 어때요? 다 외었나 확인해 볼까? 개발행위 규모 있지? 규모 중에서 오른 걸 찾는 거야. 어? 1번이네, 그래야지. 보존송에 가장 강한 지역인 보존녹지하고 자연환경보조력은 5천이에요. 아, 이거 1번에다 배치했네, 지금. 032, 공화업점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자, 나머지는 지금 보면 얘네들은 기타 지역으로 논 지역이다, 그렇지? 싹 다 1만이야. 나머지는 다 싹 다 얼마? 1만. 다 외우셨네, 그러면. 제발 좀 나와라. 우리 시험도. 맞춰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유형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빡승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약간 변형하면. 가로노키로 물어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암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까? 이거 틀린 사람은 직무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5번, 6번, 7번 틀린 사람은 직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권필을 최대한 더 만나요, 지금. 그리고 하나 더 읽어야지. 큰 순서잖아. 큰. 자, 여기는 5. 50하기 싫어서 5를 한 거야, 지금. 여기는 8, 80이잖아. 여기는 7, 10잖아, 지금. 여기는 2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니은이 맨 앞에 세고 리을이 맨 끝에 세야지. 금방 찾아, 금방. 아닌가? 이것만 있나? 두 개 있네. 그러면 이거 하면 되지. 찍어도 맞네, 일단. 찍어도 맞아. 황금손인가 봐. 그러니까 니은하고 그다음에 니은이 질렀고 디귿이지. 그다음에 기억이죠. 됐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하나씩 다 봐야 되겠다, 그렇지? 내 말 듣고 또 했다가 니은, 니은 두 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자, 8번 가보자. 여러분, 이 공공기설 기소 나왔잖아, 그렇지? 자신감을 가져. 옳은 걸 찾는 거예요. 공공기설 기소. 밑줄. 자, 틀린 거. 알았어. 틀린 걸로 할게. 자, 그리고 행정청 하나 찾자. 자, 그러면 행정청이라고 나왔으니까 행정청과 관련이 없는 거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이거는 뭐 1번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된 공공기설을 찾는 건가, 지금 이거? 그런데 이건 행정청이건 비행정청이건 상관없잖아. 어, 관리청이 무상으로 가지고 가죠. 퍼펙트 그래야지.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이거야. 개발행용화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잖아, 지금. 기존의 공공기설의 대체로는 공공기설을 설치했대. 새로. 이거 밑줄 거야, 이거. 종전에 있던 도로 있죠? 네. 이거는 조건 없이 무상인가요? 네. 어, 그럼 앞에 조건 없잖아, 지금. 전부 무상 준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지금. 눈에 들어와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3번은 귀속시점. 무슨 중공검사예요, 그래야지. 세목통지, 그렇지. 세목통지. 구정의 목록을 통제한 때. 이거는 비행정청일 때 중공검사 받은 때 귀속되고요. 행정청은요, 네 글자. 세목통지. 어떤 어떤 목록을 내가 귀속됐다고 통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귀속됩니다. 그러면 이건 행정청이가 틀린 거 맞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 이 앞에 비행정청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이건 맞는 거야. 비행정청이면 준공검사 받은 때 귀속되고요. 행정청은 세목통지한테 귀속된다. 놓쳤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 가볼게. 개발 행유를 받은 자는 개발 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쳤대. 그럼 마지막으로 개발 행유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가 지금? 바로 밑에 써있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세목통지. 이때 귀속된다니까요. 세목통지한테.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소주 한 잔 하면 돼, 안 돼? 이게 5번이 그 얘기야. 아까 수익금. 만약에 종전해 있던 걸 무상으로 줘서 10억의 이익이 생겼지? 그럼 여기는 수익금이에요, 수익금. 이거 수익금. 이익이 생겼다. 그럼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만 써야 되냐면 도시군기획사함 목적으로만 써야 돼요. 그럼 도시군기획사함 외의 목적으로는 쓸 수 있다, 없다. 상용해서는 안 된다. 소주 한 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괜찮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고. 정답은요,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9번 가볼까? 9번.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틀린 걸 찾아볼게. 1번. 공업지역 일단 맞지? 주상공에다 지정하니까. 기반시가 뭐 왔다고? 골람. 그럼 무슨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될 수 있다. 맞네, 지금. 퍼펙트하네. 2번. 에이, 얘는 아니다 그래야 돼. 아니다 그래야 돼. 왜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용전율 최대한도 있죠. 50이지.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틀렸다. 정답이다. 확실하게 틀렸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나 변경할 때 이거 거치나 보세요. 하나 거칩니다, 하나. 지방도시의위원회에 뭘 거쳐? 주임이 맞네, 그래야지. 여기는 주민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주민의견 정치 나오면 싸다기 날리고. 주민의견 정치 없어. 여러분, 주민의견 정치는 기반인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하는 거 맞죠? 네, 싸다기 X.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써놓으면 완벽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절차는. 이렇게 하시고. 4번. 지정권자는 개발밀도 관리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그럼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지, 고시 안 합니까?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이런 건 시비 걸지도 말고요. 끼어맞히게 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정할 때 고려된 기반인설에는 수도 공급 설비도 포함되나? 다 포함되지 포함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수도, 수도, 학교, 도로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는데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맨 끝에 뭐라고 쓰여있어? 포함된다. 이건 거의 다 맞는 얘기라 했잖아. 그냥 말씀을 드렸으면 써먹어보란 말이에요. 가서 시험장 가서. 퍼펙트하게 이게 옳은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오히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건 틀린 거야. 부정형, 긍정형 이렇게 딱 봐서 문제 유형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 이게 문제 풀이 스킬이거든? 거기 정리하시는데. 자, 정답 2번 나왔고. 지금까지 다 마쳤죠? 자, 이제 좀 기다려봐. 12번까지만 가보자. 자, 성장관리 계획을 한 주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행결한 거.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거 동그라미 쳐야지. 계획관리 40이지? 10 더해. 50을 줘. 생산관리 농림, 녹지. 생산관리하고 농림까지만 읽으면 돼요. 20이잖아요. 10을 더 주면 되지. 얼마예요? 30. 맞나요? 틀린 사람은 이거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10을 더 주면 돼. 그냥 10을. 건폐율은 해당 용도에게 정리되면 건폐율의 10%를 플러스합니다. 그러니까 완화가 되거든. 여기다가 10만 더하면 숫자 나오잖아. 그렇게 정리하시고. 11번 가보자. 국계보산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여러분, 용도적 소속 어디야? 기본계가 아니잖아요. 기본계가 아니잖아, 지금. 이건 기본 유형의 문제지. 하나의 시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연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시군의 동그라미를 쳐야지. 그러면 국장이 입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시 도에 걸치면 국장이 입안할 수 있고 시 군, 경기도 내에다 하는 거야. 포천이 연축에 걸치면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도지사라고 하셔야 되고, 도지사. 이렇게 하셔야 되고 틀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하천을 내가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공유수면 매립이 되니까 공유수면은 바다야. 싸라기 날려, 그냥. 하천 없어. 여러분, 공법에서 우리가 보면 공법이 있죠? 국계법에서 얘기하는 공유수면은 국계법밖에 없잖아. 그건 다 바다만 하면 바다를 말하는 거야. 하천은 무슨 그러면서 싸라기 날려야지. 바다를 매립했다. 그럼 뭘 매립한 거죠? 공유수면은 매립한 거야.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합니다. 틀렸고. 뒤에 읽는 순간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 뒤에는 맞아요, 틀려요? 이 뒤에 맞아. 어떤 사람, 동그라미 한 사람, 분명히 이 중에 한 명 있을 거야. 뭔지도 모르고. 하천을 매립했다고? 그러면서 싸라기 날려야지. 바다를 매립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엑사에서. 그리고요. 정 확신이 안 들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 보시라니까 진짜 문제 풀면서. 자, 보세요. 여기. 여기 국가산업단지 나왔죠? 이 지역. 산업단지 3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은. 도시혁을 결정시 된 걸로 본다. 퍼펙트한 질문이 나오는구만. 지금 4번에. 내려가 보니까. 정답 4번이거든. 그래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자, 5번. 택지개발축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사업이. 잡으세요.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 완료 동그라미 쳐야지. 이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럼 완료가 되면 해제가 되겠지. 환원을 물어보겠지. 환원돼야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싸다게 날려야지. 환원된 건 서로 보지 않는다. 반성하셔야 돼. 틀리신 분들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 자, 12번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요? 이거 외웠잖아 우리. 유보기간. 5년에서 몇 년? 20년. 맞네 지금.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도심관리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기득권 보호. 이미 허관받아서 착수했대. 그럼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한 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맞네 지금. 신고하는 거 맞잖아 지금.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다. 어, 숫자가 없어서 틀렸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신고는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 겁니다. 자, 더 정확히 나오려면 3개월 있는 신고가 맞긴 하지만 일단 요건은 갖췄잖아 이 사람이. 됐고. 요거는 공개 도식을 해야 돼. 우리 연습 엄청 했거든. 공개 도식. 해제에 동그라미 치고. 공개 도식. 써요. 쓰세요. 자, 몇 군데 지역이죠? 네 군데 지역. 공원. 개발 제한구역. 도시 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국에서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퍼펙트. 퍼펙트. 이거 두 번씩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종합형 문제로 내낸 겁니다. 우리 시험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꾸 보셔야 되고. 근데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 이거 우리 그대로 하잖아. 나 잇목조림 육림. 나무를 자르거나 심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무 갖다 심었대. 신고상 있나? 신고상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100% 허가야 허가. 도시공개 X하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춤 수 있고요. 개인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무조건 100% 허가 받아야 돼. 그리고 이게 허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 없다고 했어 내가. 신고는 없다고 했잖아. 이거 가지고 X 하셔야지. 이거는 신고가 아니라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유사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거랑. 우리 시험은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더니 간평에서 어떻게 냈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실효거든요. 5번.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언제? 다음 날. 제대로 나왔네. 자동실효가 되지. 효력을 1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 4월의 본시야. 지지난주의 본시야. 이거.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최소 10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야. 실수했다 하더라도 10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고. 좀 어려운 문제로 한번 가보면 용어정인데 이건 어렵진 않아. 건축과 가볼까? 13번 가봐. 용어정이 꼭 나오거든요. 용어정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게. 틀린 거. 찾아보면 되죠. 1번. 기존 고문의 전부를 뭐하고?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축조했대. 개축 맞나요? 퍼펙트하죠. 재축은요. 용어는 재축에 해당하려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연변장 학계가 되건 동수가 되건 종전규모? 이야 맞네. 동그라미 쳐야지. 그다음에 이전 우리 열심히 했잖아. 주의구조비 해체하지. 아니하고 맞네. 같은 데 위치에 옮기는 거 맞죠? 같은 데 위치에 옮기는 겁니다. 16층이 살면 용도불문하고 다중인 건물 맞나? 어 맞지. 그럼 5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특수구조 건물. 이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요. 20m 이상 돼야 돼요. 몇 m 이상? 20m. 이거 풀 수 있지 그렇지? 그대로 나오잖아 문제가. 전달 5번입니다. 전달 5번. 이것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맞춰야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가 오자. 이거 틀리신 분은 반성 진짜 하셔야 돼. 자 봐요. 자산전문 연교 근주기. 거기에 해당되는 용도 있죠? 연결로 틀린 걸 찾는 거야. 틀린 걸 찾는 거라고. 그러면 영훈이가 쑥 판다 맞나? 맞지 그냥 앞자만 봐도 맞네. 영훈이가 쑥 판다. 운동 맞고요. 주거 업무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보다 군대 간다. 교정도 있고 군사도 있지. 국방. 맞네 지금. 종관위형 유문하세요. 종관위형. 장례시장이 왜 나와. 종관위형으로 유문하세요. 얘는 산업 등의 석연에 들어갑니다. 틀렸죠? 금방 나오네 이거. 교육금 누구? 노 교수가 어디 갔어? 야영장 캠핑 가서 놀다가 무리하셨잖아. 쓰러지쳤다니까? 링기로 맞고 누워계신다니까 여기서. 의료위에서 누워계시고요. 그 밖의 석연 맨 밑에 있는 거 맞지? 동심관리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기본 유형이야. 우리 시험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기본만 준 거야. 그냥 기본 유형. 이건 기본 유형으로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찍어 그냥. 풀지 말라니까. 2번 하고 그냥 넘어가. 해설 안 해요 이거. 찍으시라고. 이런 거 여러분 뒤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처음 보는 거는 찍어야 되겠네. 문제 아예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냥 찍어요.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으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해요. 공법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연습용으로 딱 좋아요. 찍어 그랬더니 이것도 찍고 다녀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소음방지 있지 이거 소음방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단 나오나 지금? 설치하는 건물이 아닌 거. 뭘까? 자 요게 지금 보면은 잠깐만. 문제가 소음방지에 대한 층간마다 설치해서 아닌 거. 자 오피스텔 들어가나? 하나씩 보자 하나씩. 오피스텔 들어가고. 다 가고 들어갑니까? 네. 그리고요. 아 너무 쉽게 나왔네. 뭐는 무조건 다 들어가. 다 주면 숙박이 되건 이종된 건 다 들어가잖아 지금. 예지 뭐. 도서관. 강조했잖아요 제가. 도서관은요. 여기도 안 들어가네. 범죄 예방기원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도 아니다. 도서관 연구소 기억나시죠? 막 이렇게 생각하신대. 요거는 우리가 다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유형 가능성 높아죠. 그래서 제가 층간마다 기여하시라 그랬잖아. 이렇게 문제 풀리면 됐고. 자 계속 가보지 뭐. 자 17번은 문제가 풀렸어요 어땠어요? 아 여러분도 요 문제를 풀어봤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풀렸냐고 안 풀렸냐고 그것만 대답하시라고요. 풀렸어요? 네. 왜냐하면 자 봐요. 옳은 건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 재개발 나왔지. 지워. 양호 밀집 나면 안 되잖아. 양호 밀집이면 재건축이잖아. 금방 나오잖아 이거는. 요거는 어떨까? 아 여기 여기 분할 있다라고 끝내야지. 공적 개발 사업은 분할도 있다. 결합도 있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건축을 공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것만 되죠? 환지가 어디 있어요. X 해야지. 그다음에 여기 4번 보세요. 4번 4번. 여기 봐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틀린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이주 대책이 포함되지 뭐가 포함되겠어? 답이에요 아니에요? 제발 좀 이렇게 풀고 오세요 가서 좀. 정답 4번이거든요. 옳은 내용이. 그리고요. 다가 X야. 왜냐하면 어 여기 분위기 괜찮았어. 20 미만이래. 그럼 재개발 사업은 토지 증설가 사업할 수 있지? 그런데 없다로 나왔잖아 지금. X야 이거 확실한 X가 다 나오잖아. 답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 잘 찾았고. 자 18번 문제 가볼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뭐냐면 재개발 조합이 조합으로 인과를 받은 사항 중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격리한 사항. 자 봐야 느낌 찾아볼까? 차고임이 명백하대. 맞지? 매매로. 이것도 설명드렸잖아 제가. 갑돌이가 일찍 했는데 팔았어. 정포박에 들어온 거야 갑돌이가. 그럼 이거 총에 모집해 소집해서 얼굴 한 번 봅시다. 그리고 인과받읍시다. 일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권리가 자동적으로 넘어간 거 맞잖아요. 적법화의 권리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격리한 사항 맞습니다. 자 이거는요. 모르겠다 그래야 되는 거 사실은. 모르겠다 그러는 거야 사실은. 이게 잡으세요. 모르겠다 하지 말고 알겠다 그래.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20미만이지. 면적이. 맞나요? 격리한 사항이. 그 아래 것들은 다 몇 프로야? 10 프로야. 격리한 사항 아니죠? X 해야지. 큰 틀이 잡히면 딱 잡혀야 된다니까 이게. 자 그리고 이름 바꾸는 거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거든요. 재료나 이름 바꾸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디귿을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기역, 미흥, 리 이렇게 찾는 거거든. 이게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씩 다 못 외우거든 사실. 그래서 도전법은 기본계획만 몇 프로? 20 미만을 격리한 상황으로 보고. 그 아래에 있는 사업시행기나 정비계획 있죠? 정비계획, 정비계획.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몇 프로? 10%. 사업시행기획도 10%죠.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쭉 들어가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연결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 자, 요거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 사이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정권자 몇 명이죠? 엊그저께 일요일날 할 때도 요거 했어, 1번 질문. 지정권자 6명인데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된다고 했지. 왜? 광역시장이 지정하니까. 광역시의 군수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광역시장 자체가 지정하기 때문에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6명 써놓고 가로열고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써있어. 그걸 낸 거예요, 지금. 자, 2번. 자,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에 여기 보세요. 용도 변경하는데 용도 변경. 만자가 뭘 중요합니까? 용도만 변경할 수도 있지.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어? 대선은 허가 안 받지만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돼. 도시개발법이랑 가장 큰 차이가 도시개발법은 대선까지 규제를 하지만 도정법은 대선은 규제하지 않거든요. 용도 변경까지만 규제하는 거야. 이 사람은 용도 변경하는 거 맞지? 그건 허가 받아야지. 규제하니까. 틀렸어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시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 인간 신청하자면 정비구역을 뭐 해야 되는데 지금? 해제해야 되는데. 이런 조항이 있었나? 없었지. 이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이런 질문은 아예 지정개발자일 때, 시행자일 때는 아예 이런 게 없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합일 때랑 토지등소유자. 그럼 여기는 토지등소유자가 나왔다면 재개발사업을 누가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할 수 있나 없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냥 버려 보세요. 그냥 이런 거 없어. 고칠 수 있는 게 없다. 토지등소유자가, 자, 보세요. 시행됩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고실로부터 곧바로 뭐 해야 되냐면 주어서립 안 하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간 신청해야 되겠지.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옳은 짐을 되려면. 사업시행계획 인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몇 년이지? 5년이지. 5년. 그런데 안 하게 되면 해제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네, 틀렸습니다.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없어요, 사실. 해제 사유에. 그래서 X 이렇게 하시고. 이건 어떨까? 토지등소유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하려는 경우에 정비이반권자에게 이반권자이면 우리가 국회법에서 얘기하는 이반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건 다 옳은 내용이야. 이반 제한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빨리빨리 우리 공공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반 빨리 해줘. 왜 못하겠어요? 공공이 있는데, 공공이 있는데. 그리고 5번 가볼게요.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구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이반설 등은 자, 보세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똥나미 쳐봐. 세밀하게 봐야 돼. 상태로 존속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후로 바뀌어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공사 완료로 해제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중간에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원이 돼, 안 돼. 그럼 이전 상태로 가야죠. 이후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환원 될까, 안 될까? 환원이 된다, 이렇게 써놔, 환원. 환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떨 때만. 공사 완료일 때만 환원이 안 되고, 남은 싹 다 환원 되는 겁니다. 그럼 이후가 아니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야지. 이후가 왜 있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원래 주거지였으면 주거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시고. 이 문제를 딱 푼 다음에 찜찜하실 거야. 개운하진 않을 거야. 그래도 답은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연습하시면 이거 금방 보여요. 지금 안 보이던 문제가 한두 달 지나면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문제 가보자. 여러분, 이거 관리처분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볼까? 관리처분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볼까? 1번부터 볼게. 어려운 문제이긴 해, 이거. 관리처분계에 포함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 추산액. 추산액은 누가 평가하지?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문제니까 이걸 내는 거야. 우리 시험 잘 안 내거든요.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이라고 했잖아. 감정평가사 관련된 내용 있죠? 그건 꼭 내더라고 시험. 업무와 관련돼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길 누가 선정하냐면, 잘 들으세요. 참고로 재개발 사업은요. 선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재개발 사업은 감정평가 법인 2인 이상을, 2인 이상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평가 법인을, 시장구수 등이 다 선정해. 둘 다, 2명, 2명을 다, 시장구수 등이 다 독단적으로 다 선정해 버려요. 재개발 사업은 그래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 있지, 그렇지?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파워가 있어, 없어? 재건축 사업은 그래, 파워가 있어가지고 민간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선정해요. 한 명, 한 명씩. 조합총회에서, 조합총회에서 감정평가 법인 1인 이상을 선정합니다. 1인 이상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시장구수 등이 한 명, 1인 이상 선정하거든요. 나눠서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합치면 2인 이상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이게 되는 거야. 이거거든, 지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선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밑에 있는 걸로. 그럼 보세요, 여기. 1번 질문. 그러면 시장구수 등이 선정 계약했지, 지금? 여기서는 총액을 거칠 필요 있나, 없나? 감정평가법인 등을 변경하는데 지금 누가 선정한 거를? 선정한 거를, 시장구수 등이 선정한 거를 어떻게 변경합니까? 시장구수가 변경해야지. 그럼 여기는 누가 선정한 걸요? 총액에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은 본인들이 바꿀 수 있나, 없나? 바꿀 수 있지. 그런데 여기는 누가 선정했대, 지금? 총액을 거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칠 필요가 없다가 맞는 거거든요. 거쳐야 된다면 우리가 싸대기 날리는 거야. 이건 누가 그냥 바꿈대. 시장구수가 바꿈대지, 본인이 선정한 거를. 그럼 여기서는 어디서 선정한 내용은 총액에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바꿀 때는 그때는 총액을 거쳐야 되고, 누가 선정한 건? 시장구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변경할 때는 총액의 권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총액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지. 총액의 의결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뜻이거든. 1번이 다 돼야, 1번. 무지막지가 어렵지, 그렇지? 답 안 나오고, 직관적으로 안 나오거든, 이거? 괜찮아, 이건 틀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정도는. 다른 건 다 맞춰야 되고. 답 1번이고요. 이거 보세요. 그럼 2번 문제 필요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토지 등 수이제 등 사업 시행자의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그라미 쳐야지. 경면변경을 해야지. 변경인가 받는 거 아니라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경면변경은 직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3번에서 동그라미 많으셨을 거야. 90! 뭐 얘기해가지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고. 다음 날부터지. 관리처분계 인과고실 다음 날로부터. 아, 치사하다 진짜, 그렇지? 다음 날부터 90일. 손실보상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협의. 그래서 나중에 학교 노트북을 보시면 다음 날로 동그라미 돼 있을 텐데, 지금? 알겠습니다. 동그라미만 돼 있으면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날부터 며칠? 90이네.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는 거. 맞고요. 틀렸어, 이거. 자, 4번 가볼게.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전평가 법인 선정하는 방법. 재건축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맞나 보세요. 시장 우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전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등에 선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재개발이라고 써요. 재개발이면 맞겠지만 재건축은 안 그렇다. 자, 한 명 한 명씩 선정하죠, 재건축은. 총에서 한 명 이상, 시장 우수 등이 한 명 이상 선정해서 합치면 2인 이상 되는 거 맞죠? 따로따로 선정합니다. 재건축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만약에 무슨 사업을 물어봤다면, 재개발을 물어봤다면 이건 답이야. 재개발 사업은 시장 우수 등이 2인 이상 그대로 선정하거든요.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거 보세요, 5번. 시장 우수 등이 직접 관리처분 계획을 뭐하는데 지금? 수립할 수 있지, 본인이 시행자면. 공람이라든가 의견체인 절차를 생량할 수 있대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다 거쳐야 되겠지. 생량할 수? 없죠. 의견 들어야죠, 시장 우수.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체크하면 됩니다. 몇 개 나왔어요? 15개 이상 나오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4월입니다. 10개 미만은 안 나왔겠지, 그렇지? 일단 그렇게 믿을게, 내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적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한 6월 정도에 다시 풀어봐봐. 올려드릴 테니까 프린트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봐. 훨씬 많이 맞춥니다. 4월에 본 것 치고는 이게 너무 어렵지 않게 풀었으면 괜찮아요. 실수 몇 개 하고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잘하셨고, 잘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는 좀 쉬었다가, 2주 동안 쉬나, 우리가? 공부하면 2주 동안 쉬어요. 낮에는 여행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농담이고, 농담이고. 나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휴강하고, 그다음 주에 뵐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